다음으로 또 드려드릴 곡은 여태껏 피타음악을 만들면서 그러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앨범 수록곡이지만 이런 곡을 만들고 싶어서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커버복으로 수록한 이카로스라는 곡이거든요. 이거는 원래 영국 밴드의 곡입니다. 더 후지어쓰라는 밴드인가 저도 랜덤 플레이 하다가 얻어갈려가지고 또 이렇게 앨범 수록곡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이 곡이 저때 비프리 때 콘서트에서는 떼창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왔었어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불러야 되나? 제발 그러면 저쪽에 뒤에 프로틀 대형님께서 코러스를 센스껏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들 하고 했었는데 오늘 마지막 공연이니까 힘차게 올랩 밴드 공연은 이렇게 엄숙하고 조용한 공연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몰아간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환경이 공연장이 공연장인 만큼 뭔가 좀 되게 조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고귀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된 이부부터는 소리치고 오기 쉬워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뭔가 좀 정적인 무대는 일부가 끝입니다. 하지만 이카로스의 플라이는 같이 날아주셔야 됩니다. 이카로스와 함께 콜드플레이의 오우라는 곡을 탁 불러드리면서 일부는 마칠까 합니다. 빨리 일부를 마쳐야 신난 이부 오겠죠? 자 이카로스 들려드리겠습니다.